안녕하세요. 근육연구소 고경태입니다. 오늘 같이 공부해볼 근육은요. 델토이드, 어깨 세모근, 삼각근이 되겠는데요. 심리적으로 많이들 운동하시는 부위 중 하나인데, 또 그만큼 잘 다치는 부위이기도 하거든요. 오늘 자료 같이 검토해 주시면서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설명 순서들 동일한데요. 전통적인 해부학적 정보, 스페셜 테스트 한 가지 있고요. 기능 해부학적 관점에서 특징들 알아보고, 마지막 논문 한 편 살펴보면서 어떤 운동이 조금 더 삼각근을 단련하기 좋은가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용어의 기운부터 알아볼 건데, 델토이드. 이 글자는 델타라는 글자와 오이드. 둘 다 글이 써거든요. 두 개가 같이 합성되어서 델타 문자를 닮았다라는 뜻의 델토이드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해부학적 정보 알아볼 건데요. 삼각근은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전면, 측면, 후면. 이 기시점이 약간 다른데, 전면 같은 경우는 쇄골에 붙어있고요. 측면은 견봉이 붙어있습니다. 견봉은 날개뼈 지점을 얘기하는 거고요. 후면은 견갑극이라고 해서 날개뼈 뒤에 보시면 약간 눈썹처럼 휙 올라간 부위가 있어요. 여기서 동시에 팔뼈로 같이 부착된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또 팔 움직임에 많이 기여하겠다. 또 유추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능은 상완골 움직임 모두 관여한다. 이렇게 써놨는데, 또 어떤 게 있는지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애과신경, 얘는 겨드렁이신경이라고도 부르고요. 경축 5, 6번에서 뻗어나오는 신경 다발주기가 되겠습니다. 전면 삼각근의 기능부터 알아볼 건데요. 상완 굴곡, 수평내전, 내외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굴곡은 이렇게 만세를 하는 과정에 올리는 동작을 얘기하고요. 수평내전은 벌린 상태에서 횡방향, 옆으로 모으는 자세. 내외전은 쉽죠. 안쪽을 돌린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측면 삼각근은 에이비덕션, 어부덕션 이렇게 발음을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벌리는 동작을 외전이라고 한다.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후면 삼각근은 전면 삼각근과 반대로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 서로 기량작용을 하고 있다는 또 특수한 특징이 있고요. 상완신전, 이렇게 위에서 올렸을 때 내리는 자세, 수평외전, 반대로 또 벌리는 거, 또 외회전, 바깥쪽으로 돌리는 기능들을 한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애과신경, 겨드랑이 신경 알아볼 건데 얘는 우리 경추 5번 여기 있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같이 나오는 신경 다발이 있습니다. 이게 쇄골뼈 아래를 지나가지고 삼각근 덩어리가 있는데 뱀, 혀처럼 딱 붙어있거든요. 이게 애과신경이고 쇄골뼈 아래에 있다 보니까 모종의 이유로 조금 이런 불편감을 유발할 수 있는데 바로 트리거 포인트까지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너무 단순합니다. 어깨 바로 그냥 여기 주변부에 붙어있고요. 이 방사통은 전면 삼각근 아래쪽과 뒤에는 좀 깊게 삼두근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증상으로는 눌렀을 때 앞통이라든지 또는 묵직한 피로감 벌렸는데 이게 일반적인 그런 느낌이 아니고 굉장히 무거운 이런 느낌에서 트리거 포인트의 증상 중에 하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 X자 표시되는 부위로 부드럽게 마사지하면 되겠는데 또 나중에 마사지법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촉진은 어떻게 하냐? 삼각근은 진짜 쉽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면 삼각근은 쇄골뼈 이 바깥쪽이라 말씀드렸는데 대충 이 언저리로 손을 올려보실 거고요. 수평 내전 기능이 있단 말씀드렸죠. 벌린 상태에서 이렇게 몸에 내전이라 했습니다. 그럼 바로 이렇게 움찔 쫀득하면서 수축하는 근육이 있습니다. 걔가 전면 삼각근이 되겠다. 이해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해드렸습니다. 이 위치 측면은 말 그대로 정말 측면입니다. 어깨 옆에 이렇게 손을 데리고 보시고요. 그림에서는 이렇게 어떤 아저씨가 대신 누르고 있는데 셀프로 스스로 눌러서 이렇게 벌리는 동작 했을 때 또 똑같이 움찔하는 근육이 있다. 한 이 정도 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측면 어깨 또 쉽게 찾을 수 있고 후면 어깨 얘는 아까 견갑극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이렇게 위치를 좀 보여드렸어요. 얘가 날개뼈고 이 눈썹 같은 게 견갑극이다. 이 중간 지점부터 팔로 이어져 있는 게 후면 삼각근이고 만져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생각보다 좀 크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여기다 이렇게 표시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운동할 때는 이렇게 벌리거나 뭐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남성분한테 되게 흔하잖아요. 또는 뭐 숄더패스 이런 밀고 벌리는 동작에 되게 익숙한데 그럼 기능 예방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삼각근이 그래서 삼각근은 지금 이 자료가 정말 잘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팔에 엄청 무거운 물건을 들고 있다 생각해 볼게요. 그럼 얘가 한두급도 없이 무거우면은 팔 뽑힐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으라고 이제 삼각근이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아탈구와 탈구를 방지하는 안전근이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회전근계의 근력이 좀 손실되었을 때 뭐 되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그래서 어떤 사고가 될 수 있고 이때 근력이 좀 떨어지면은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서도 삼각근은 좀 일을 하게 되는데 뭐 물론 회전근계가 손상되고 삼각근이 더 일을 하는 게 좋은 패턴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이것에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예시가 여기 수구 이 물속에서 이렇게 공을 던지는 스포츠가 있는데요. 이때 공을 엄청 세게 던지고 방어하기 위해서 팔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많이 다치는 패턴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러한 기능 회복적 특징이 있고 두 번째는 삼각근이 극상근과 짝힘을 이룬다. 짝힘이 좀 생소할 수 있거든요. 정말 쉽게 말씀드리면 핸들을 예시로 들어볼 건데 이 핸들 자체에 되게 여러 가지 힘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핸들을 이렇게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짝힘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힘의 합산이 이 핸들을 움직이지는 않게는 하는데 돌아가기는 해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회전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삼각근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 하면은 지금 보이시는 이 그림 자료가 이 델토이드가 아까 삼각근이었죠. 극상근. 소프라 스파나트스. 얘는 지금 화살표가 이렇게 가고 있고요. 삼각근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극상근이 일을 안 하잖아요. 어떤 이유가 있어서 삼각근만 이렇게 당기게 되면은 이 상완골두 이 주파춥스 같은 이 골두가 위로 올라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극상근이 잡아당겨주면서 원래는 이쁘게 이렇게 떼구르르르 방금 말했던 짝힘 회전이 발생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견봉에 그대로 그냥 박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충돌, 집힘 이런 것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예시로 이렇게 모습을 재현해봤습니다. 엄청 억지로. 그래서 날개뼈가 이렇게 윽슥 완전 하방회전하면서 이렇게 팔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팔이 올라가는데 날개뼈 옆에서 이렇게 이렇게 잘 돌아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건 관련 병리적 특징으로 두 가지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골 부착부염과 석회성 건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자 뒤에 자료 보시면 좌측이 골 부착부염이고 우측이 석회성 건염인데요. 골 부착부염은 정말 이름 글자 그대로 골 뼈골 뼈에 부착된 부위에 염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에 붙는 게 뭐겠습니까? 건이죠? 힘줄. 힘줄에 근육을 너무 많이 써서 일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염증 물질이 누적되고 이것이 원래 자연스럽게 좀 줄어드는 데는 원래 한 2, 3일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되게 다양하고 반복적인 동작들 또 사고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되면 해소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골 부착부염이 있다. 석회성 건염은 이거 이제 칼슘 퇴적물이 이렇게 건과 힘줄 근 조직으로 침투를 해서 침윤된다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동반된 건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희는 이제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고객님들 어깨 관절에 대한 안정성 평가할 때 여러 가지가 되게 있지만 오늘은 풀켄 테스트 꽉 찬 꽉 찬 음육캔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선으로 팔꿈치를 쭉 뻗은 상태에서 그대로 천천히 엄지를 위로 올린 상태로 이제 올려줄 건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전혀 무리가 없어야 됩니다. 아주 깔끔하게 돌아가는 것조차 본인이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저희가 같이 검사하는 사람이 이 그림에 나온 것처럼 어깨와 먼 쪽 한 요점이 되겠고요. 여기를 누를 거예요. 눌렀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못 올려 또는 막 통증을 야기해 그럼 극상근 진단 극상근에 대한 어떤 파열 뭐 손상 이렇게 진단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뭐 이렇게 아래로 내리는 엠티켄 테스트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조금 더 극상근과 관련된 것을 가져오기 위해 풀켄 테스트 소개해드립니다. 스트레칭과 근막이완 알려드릴 건데요. 근막이완은 제가 이렇게 직접 용품을 가지고 셀프로 이렇게 누르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이거 옆으로 누워서 측면 어깨 또는 전면 어깨 이 엄저리로 그대로 누우시면 됩니다. 아까 트리거 포인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깨 근육 근처로 다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스트레칭은 우리 어르신들 공원에서 많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팔 하나 쭉핀 상태로 잡아당겨주면은 이 부착부 후면 삼각근의 부착부를 근거로 뒤쪽과 옆쪽이 부드럽게 늘어날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 별로 어떤 좋은 피드백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리는데 이렇게 벌리는 동작이 있어요. 이거를 열정이 쉬어 자세를 잡아놓고 그렇게 통제를 한 상태에서 똑같이 이렇게 벌리는 힘을 줄 거예요. 그럼 티는 안 나죠. 티는 안 나는데 측면 삼각근의 길이를 조금 등척성으로 늘리면서 스트레칭을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어깨가 좀 안 좋으신 분이거나 불안하신 분들은 좀 뭐 통증이나 좋지 않은 느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조심해서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삼각근의 운동 두 가지가 있는데 너무 유명하죠. OHP 오버헤드 프레스 또 밀리터리 프레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파이크 푸쉬업인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OHP 프레스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 바벨 프레스를 할 때 나오는 실수가 날개뼈는 팔을 위로 올리니까 이 구조적으로 당연히 상방회전이 되어야 함에 마땅하지만 특정 종목 특이성 때문에 그럴 수 있고 날개뼈를 이렇게 접어서 후인시켜서 힘을 잡아놓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렇게 되면 날개뼈가 하방회전된 상태에서 힘을 밀기 때문에 온전하게 날개뼈를 잘 밀어주기가 좀 불리해집니다. 그 상태에서 만약에 또 너무 무겁거나 내가 또 속도를 빠르게 운동하실 경우에는 아까 말했던 극상근, 상왕골두, 찝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 잘 했다면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 등짝 셔츠가 빳빳하게 펴진 느낌이 보여지는 게 일반적으로 좋습니다. 이거 옆모습 보여드리면 제가 이렇게 팔꿈치를 앞으로 쭉 내밀고 있는 게 보이는데요. 이거는 날개뼈의 전인 이렇게 뽑고 있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고요. 제가 좀 과하게 하느라 손목을 많이 꺾었는데 좀 감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파이크 푸시업은 이건데요. 때에 따라서는 짐볼을 활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맨땅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좀 강도를 높여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벤치를 활용했는데 푸시업을 하는데 굉장히 높은 강도로 엎드려 뻗쳐 자세로 진행해서 전면 삼각근과 측면에 대한 부활을 줄 수 있는 방법이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논문 알아보고 오늘 마무리할 건데요. 이 논문은 바디 포지션 어떤 포지션을 취하느냐 또 로딩 모다리티 어떤 도구를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근육 활성도가 달라지는지를 알려주는 연구인데요. 그래프를 보시면 되게 복잡해요. 제가 하나하나 좀 떼가지고 보여드릴 건데요. 시티드 바벨프레스 앉아서 하는 바벨프레스가 있고요. 두 번째는 스탠딩 바벨프레스 서서 하는 바벨프레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티드드로 다시 돌아와서 이 결과표를 보시면 쇼더프레스를 기준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전면 삼각근 초점 맞춰서 말씀드릴 거고요. 요겁니다. 요 그림 요게 요겁니다. 그래서 위태에 보시면 몇 회를 했는지에 따라서 이 근수축에 대한 값이 달라지는 거를 볼 수 있는데 가장 크게 요동친 이 값 위치가 1.8 조금 아래에 있고요. 선 자세 보시면 1.8에 가깝습니다. 즉 선 자세 앉아서 보다 서서 하는 바벨프레스가 조금 더 근수축을 동원하기엔 좋았다. 라고 일단 이해해 보시고요. 두 번째 시티드 덤벨프레스 스탠딩 덤벨프레스 또 스탠딩 덤벨프레스 또 서서 하느냐 앉아서 하느냐 또 그 안에서 덤벨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전면 어깨의 그림은 요건데 요게 바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밑에 여기 그림 1.4 보다 조금 낮은 곳에 위치를 하겠고요. 스탠딩 덤벨프레스 같은 경우는 요기 높이 있습니다. 그래서 1.8 보다 아래에 있는데 딱 봐도 이제 근 활성도 값이 선 자세가 더 높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앉아서 하는 거 서서 하는 거를 같이 또 묶어서 보여드리면 이제 이 그래프가 되거든요. 그래서 또 전면 삼각근 하얀색 바벨 검정색이 덤벨 비교를 했을 때 선 자세서가 앉아서 했던 바벨이든 덤벨이든 이것보다 더 좋았다는 값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특이점은 이 연구 결과에서 1RM 스트렝스 그러니까 한 번 겨우 밀고 마는 아주 무거운 무게를 수행했을 때도 알려주고 있거든요. 이때 이 파워값에 대한 이 결과는 앉아서가 훨씬 더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좀 당연할 수 있는데 선 자세는 되게 불안하니까 그래서 앉아서 했을 때 안정적인 기반에서 밀었을 때가 훨씬 더 유리했다. 결과 그래서 이 논문에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래서 알겠어 착석운동 기립운동 앉아서 서서운동 바벨운동 덤벨운동 각각 특징이 안정적이고 불안정적인 것을 부여했을 때 어떤 조합이 더 좋을까 안정적으로 하는 두 개의 조합이 즉 앉아서 이 바벨 미는 것이 하기는 좋은데 그만큼 신경근 활동은 좀 떨어졌다. 불안정하게 하는 두 개의 조합은 하기는 너무 어렵지만 불안하지만 그만큼 신경근 활동은 되게 높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유는 이 덤벨 예시로 가지고 온 건 이거 하나씩 미는 동작들 그러니까 덤벨 같은 경우는 3차원으로 이렇게 독립적으로 제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그냥 불안하게 만든다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어떤 그 포지션을 떠나서 이 연구 결과 일반적인 금비대성 운동을 할 때는 스탠딩 덤벨 추천한다. 왜? 스탠딩이 더 불안하잖아요. 덤벨 바벨보다 더 불안해요. 그래서 불안하게 하는 것이 금비대성으로 더 적합하다. 그런데 기계적 출력이 우선인 스트레인스 운동할 때 그때는 시티드 바벨 프레스를 권장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대신에 밑에서 보면 또 스포츠 종목 안에서 어떤 이런 던지는 동작이라든지 여러 가지 독립적인 팔 움직임이 좀 많이 필요한 스포츠 안에서는 꼭 이런 결과만 가지고 이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유동적으로 운동의 조합을 선택해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 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냥 또 결과값으로만 하지 않도록 좀 주의를 주는 것 같아요. 요약으로 마지막 오늘 해부학적 위치 그리고 트리거 포인트 삼각근의 기능 회복적 관점 두 가지 나왔죠. 이제 떨어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것과 그리고 회전근기의 근력을 손실했을 때 보상하는 것 그리고 짝힘이 발생해서 이 충돌을 방지하도록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풀켄 테스트로 우리가 현장에서 쉽게 진단을 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 논문 통해서 스탠딩 던벨트 프레스 그리고 시티드 바벨 프레스 중에 우리가 어떤 목적에 따라서 택할 수 있을 것인지 또 이렇게 방향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료는 여기까지 마무리가 되겠고요. 조금 사균을 붙인다고 하면 삼각근은 다치기가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삼각근 고립을 하는 것도 좋지만 혹시 어깨에 문제가 있다거나 내가 올바르게 팔을 올리는 것에서 좀 어려움을 느끼신다고 하면 삼각근 자체보다 그 아래쪽에서 받쳐주는 근육들 하부 승모근과 정거근들을 점검을 하시고 점검을 하시고 삼각근 운동에 진입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바꾸는 것도 낫배나 하지만 정거근과 하부 승모근이 잘 일을 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또 오늘 삼각근 PPT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특징 중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주제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